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멋진 아들 하나와 예쁜 딸 하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처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저의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요. 철부지 장모님으로 인해서 저의 결혼은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주변에 한 번씩 말을 해주면 저보고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저의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내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아내는 참 현명하고 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점이 상당한 매력 포인트였는데요. 늘 제가 선택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아내가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저를 많이 이끌어주었어요. 특히 아내의 이 면모는 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드러났는데요.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제가 잘 못 정하는 것이 있으면 아내가 잘 정해주곤 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살짝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또 제가 좀 더 부드럽게 달래주면서 아내가 더 유연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희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했고 그건 저희도 서로 느끼고 있었기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특이하게도 처가는 좀 집안 상황이 남들과는 달랐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이혼한 건 아니었지만 두 분이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죠. 장인어른은 귀농을 해서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계셨고 장모님은 경기도권에서 살고 있으셨어요. 처음 본 장모님은 풍채가 좀 있으셔서 상당히 포근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덩치가 좀 있어서 그런지 포근할 것 같은 인상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강단있고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스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데서 나오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모님은 저를 잘 맞아주셨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 다 저의 외모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딘가? 네, 땡땡 회사입니다. 뭐?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있어? 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뭐야? 뭐야? 아니, 그렇게 작은 회사 다니면 뭐 월급은 제대로 받는 건 맞나?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데? 지금은 200만 원 초반대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직구리만큼 받는 월급으로 지금 결혼해서 살겠다는 건가? 아휴, 뭐 믿는 거라도 있는 모양이네. 집안이 좋은 거야? 뭐야?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십니다. 뭐, 농사? 아이고야, 나 참.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짓고 한탄을 하는 장모님을 보며 난감해하고 있을 때 저의 멋진 아내가 나서주었어요. 엄마, 어떻게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신문하듯이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사람 배경보다도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착하고 좋은지 알아서 그거 보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남편될 사람이니까 엄마도 존중해줘요. 말도 좀 가려서 하고 어이구, 알았다. 열려놨다, 열려놨어. 밥이나 먹어. 장모님은 아내의 말에 기가 찬 듯 이야기하면서 다 포기했다는 듯이 밥이나 먹고 가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히도 그날 그렇게 장모님의 반대가 조금 있긴 했지만 아내가 장모님을 잘 설득을 한 끝에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내의 언니인 처형 때문이었어요. 처형은 아내보다 세 살이 많고 먼저 결혼을 했었는데 그 남편이 키도 헌칠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돈도 꽤 많은 듯 했어요. 물론 아주 나중에는 그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기에 장모님은 첫째 사위는 상당히 좋아하고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결혼하면서 잘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집안 형편이 좋진 않아서 방 두 칸에 거실 하나 있는 빌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는 참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충분히 좋은 배경에 멋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쉬운 조건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이 여자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근데 당신은 왜 날 선택한 거야? 아휴, 요즘에 남자 잘생기고 배경 좋으면 뭐해? 다 인물값하고 돈값하잖아. 나는 그냥 당신처럼 떼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이 좋아. 그래야 우리가 백년회로하고 안 싸우고 잘 살지 않겠어? 자긴 뭘 그런 걸 다 물어보고 그래? 뭐야? 당신은 그럼 지금 내가 못생겼단 거야? 이거 칭찬인지 욕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아이, 칭찬이지. 왜 그래, 진짜. 당신은 당신만의 매력이 있다니까. 아내는 저의 물음에 웃으며 가볍게 대답을 해주었고 저도 고마운 마음에 장난을 치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때 나의 조건이 아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고 잘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 후 아내와의 행복을 한 번씩 깰 만큼 장모님의 무시는 너무나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장모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 식사를 좀 대접하기 위해 식당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모님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딱 하는 소리가 이렇더라고요. 아, 뭐야. 삼겹살집? 아니, 소고기도 아니고 삼겹살이 뭔가 삼겹살이. 돼지고긴 어제도 먹었는데 자넨 나한테 밥을 사준다고 했으면 먼저 내가 뭘 먹고 싶은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진짜 간만에 밥 얻어먹는다고 신나서 나왔구만. 2주 전에는 우리 큰딸 사이가 뭐 사줬는지 알아? 소고기 사주고 갔어. 그것도 아주 최상급으로 사주더라. 그러고는 용돈도 30만 원이나 주고 갔는데 이건 뭐 용돈은 바라지도 않는다지만 고작 삼겹살이 뭔가 삼겹살이. 에휴, 김 빠져. 나 안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장모님 소고기 이미 드셨으니 이번에는 삼겹살로 드시면 더 좋겠네요. 다음에는 제가 또 모시고 가서 투풀 한우로 꼭 사드릴게요. 전 여기가 연예인들도 많이 다니는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장모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는 다음에 또 사드릴 테니까 오늘은 맛집 한번 즐겨보세요. 아, 그래요, 엄마. 왜 또 그래요. 이 사람 무한하게. 여기 진짜 시간 조금만 잘못 걸리면 엄청 오래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용히 드세요. 왜 그러세요, 이 사람 민망하게. 내가 얘기했죠? 내 남편 막대하지 말라고. 아휴, 알았어. 삼겹살이 맛있어도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에휴, 진짜. 장모님은 끝까지 투덜거리셨지만 그래도 그 삼겹살집이 정말 맛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 입 드셔보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구보다도 잘 드시고는 나오셨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죠. 그날 식사를 마치고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 차까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때 장모님과 아내를 먼저 지나치던 저의 귀에 탁 박히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로 인해서 정말 맥이 다 빠져버리는 듯 했어요. 예, 아무리 봐도 쟤는 키가 너무 작아. 무슨 꼬맹이도 아니고 키가 너무 작아서 머리가 바닥에 들러붙게 생겼다. 어쩜 저렇게 볼품이라고는 하나 없니? 남자가 키도 좀 크고 해야 덩치값도 하고 그러는 법인데 말이야. 니네 언니 남편 봐라. 키 얼마나 훤칠하니. 시원시원하니 보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내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라니까. 저 둘이 있어봐. 아주 그냥 누가 뒤에서 보면 아빠랑 아들이 서 있는 줄 알겠다니까. 에휴, 저건 뭐 지금부터 다시 우유를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주 그냥 속탄다, 속타. 저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아마 저희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곧바로 장모님께로 가서 막 들이박았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키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인성이 돼야지. 난 딱 봐도 형부 인성 안 좋은 게 확 보이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사람은 말이에요, 엄마. 자고로 인성이 좋아야 하는 법이에요. 엄마는 나보다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아직도 그걸 몰라요? 우리 남편처럼 난 베풀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나는 형부보다 우리 남편이 백배, 천배 낫다고 봐. 아유, 그래 알았어. 네 남편 잘났다. 네 남편 잘났어. 저는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많이 낫던 화가 좀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졌고 그 차분한 마음으로 장모님에게 은근슬쩍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차 빼왔는데 우리 장모님 어디 계시나? 키가 너무 작아서 우리 장모님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네. 뭐,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서 지금? 나보고 키가 작대? 아,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키도 작은 데다 덩치까지 있으셔서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곰인형인 줄 알았잖아요. 얼마 전에 인형 하나 큰 거 사다 줬는데 그건 줄 알았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거기에서 살 조금만 더 찌시면 굴러다닐지도 모르겠네요. 운동 좀 하세요, 장모님. 우리 차도 기름 두 배로 쓰게 생겼네. 이렇게 저는 은근슬쩍 장모님께 복수를 했고 장모님은 분한지 그날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며 아예 혼자서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 와중에 장인어른은 그래도 저를 나름 예뻐해 주셨어요. 장인어른은 지방에서 밭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종종 가서 밭일도 도와드리고 하면 사위 잘 뒀다며 막걸리도 시원하게 내주시곤 했었죠. 그래서 저는 장모님보다도 장인어른을 잘 따르면서 연락도 종종 드리면서 지냈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건 장인어른은 첫째 사위를 상당히 싫어하셨어요. 맨날 볼 때마다 술에 찌들어진 얼굴에 온 몸에 문신이 있고 행동도 껄렁껄렁한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하여튼 내가 그놈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첫째 딸을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 안 듣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문신은 온몸에다가 칠갑을 해놓고 맨날 여울 때마다 술에다 쩌들어서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서 잠만 쳐자는 꼴이 영 보기 싫어 죽겠어. 아 그러려면 오지나 말든지 하여간에 이상한 놈이라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키만 멀대같이 크고 인간이 허우대만 멀쩡하며 뭐하나 영 인성도 그렇고 볼품이 없는데 장인어른은 항상 이런 식으로 투덜대셨어요. 정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보는 눈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시는 장인어른 덕에 저는 그나마 이 결혼생활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모님의 미움과 장인어른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결혼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저에게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얼마 주지 않는 회사였지만 그래도 나름 비전이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니 손을 댈 수가 없게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직장을 잃고 석 달 정도를 다른 곳을 알아보면서 지냈어요. 그 3개월 동안에 저는 낮에는 일을 알아보러 다녔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하면서 돈을 벌며 지냈습니다. 만약 제가 총각이고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이전처럼 아무 중소기업이나 들어가서 일하며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처자식이 있었기에 이번엔 제대로 된 직장으로 들어가고 싶어 좀 신중하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었죠. 이때도 장모는 제가 직장이 없어진 걸 알고는 한껏 비꼬하댔었어요. 하여간 내가 애저녁에 알아봤지 거봐 그 꼴난 그 200만 원 주는 회사 뭐 타러 다닌다고 다녔는가 지금 자네 꼴을 좀 보게나 내가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이제 생활비는 어쩔 건가 그러니까 자고로 사람이라는 게 뒷배경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집 사이로 들어왔으니원 내 딸만 불쌍하지 내 딸만 불쌍해 장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무시하는 투로 또 한껏 비꼬길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주 그냥 속에 묵은 것들을 싹 다 털어낸다는 심정으로 쌓인 것들을 다 말해버렸죠. 장모님 전 오히려 장모님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둔 우리 마누라가 더 불쌍합니다. 저 돈은 없어도 여지껏 우리 마누라랑 애들 굶겨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식들하고 우리 마누라예요. 근데 장모님은 좀 보세요. 어느 누가 사랑한다고 말해줍니까? 존경한다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도 없으면서 감히 저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같이 돈만 밝히고 그렇게 무시 발언 하시면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꼰대 소리. 그리고 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부족한 것도 없이 먹여 살려줄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장모님이야말로 10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으신 거 뻔히 다 아는데 놀고 먹으면서 자식들한테 매번 손불리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저도 장모님처럼 놀고 먹으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전 이렇게 장모님에게 속에 있던 말들을 다 해버렸고 장모님은 기가 찬지 그 다음에는 별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찌나 분해하던지 제대로 제가 복사한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했네요. 그 뒤로 장모님은 저에게 삐졌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때쯤에는 아내와 장모님과의 사이도 많이 틀어져 있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도 장모님이 처형내와 우리 집안을 비교하니까 아내도 화가 나서 장모님에게 일절 전화 한 통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긋난 감정을 가지고 지내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직장을 다 구하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주 큰 일이 우리 가족에게 발생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딸이 가만히 잘 있다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 한 달에 다섯 번 이상은 꼭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내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처음 그 증상이 나타난 날 병원으로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더니 수화 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저와 아내 둘 다 간질이 큰 병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잘 치료만 하면 2, 3년 뒤에는 치료가 될 거라고 하셔서 한실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근데 간질이 낫기 전까지는 한 달에 다섯 번 정도는 꼭 발작을 일으키더군요.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딸을 볼 때마다 점차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치료 받게 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면접 보러 다니고 밤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고 있다가 겨우 괜찮은 직장을 하나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한시름 놓으며 딸아이의 치료도 받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장모님의 생신이 다가왔고 한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생신은 그래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챙겨드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저희는 둘째 딸 치료비도 상당히 들고 있었고 여러모로 직장도 그렇고 아직 자리를 잡아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여윳돈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생신 선물로 용돈 30만 원 정도만 준비하자고 했었죠. 여보, 이번에 장모님 생신 때 오랜만에 뵙는 거고 또 생신이기도 하시니까 30만 원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때? 더 해드리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집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말이야 다음에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이번엔 30만 원으로 해드리려고 여보, 무슨 30만 원이야 10만 원만 해 우리 엄마한테는 그것도 지금 감지덕지야 여태까지 우리가 틈틈이 생활비 보내준 거랑 엄마가 돈 필요할 때마다 보내준 돈이 얼만데 그리고 엄마가 그 예뻐하는 형부가 알아서 다 해줬을 거니까 우린 그냥 10만 원만 하자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손녀딸이 아프다는데 용돈을 하나 줘봤어 병원비 보태라고 병원비를 한번 보내봤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받기만 했는데 무슨 용돈을 또 30만 원이나 줘 그니까 이번에는 10만 원만 해서 보내드리자 대신 밥 맛있는 걸로 사드리면 되잖아 아내는 장모님에게 10만 원도 크다며 그만큼만 준비해서 가지고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로 10만 원을 준비해놓고 이번에는 장모님이 드시고 싶다는 음식으로 미리 여쭤보고 그곳으로 대접하기 위해 나갔죠 이날은 원래 장모님만 모시고서 식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장인어른도 오랜만에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아예 처형 내 식구들까지 다 같이 불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인 상황에서 형님이 먼저 장모님께 생신 선물을 건넸어요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기 별 거 없지만 필요하신 데 쓰세요 형님은 그 자리에서 용돈 50만 원과 홍삼 세트를 하나 준비해서 장모님께 건네더라고요 용돈을 보고 혹한 장모님은 완전 날아갈 때 좋아하셨죠 어머 이게 웬 용돈이야 또 지난달에도 얼마 보내줘서 잘 쓰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첫째 사위밖에 없다니까 고마워 우리 사위 이 장모님이 잘 쓸게 장모님은 완전히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으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의도치 않게 웃는 장모님 얼굴에 침뱉는 격이 된 저의 선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어버렸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선물에 반응한 장모님의 태도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둘째가 좀 아프고 저도 직장 옮기면서 자리 잡느라 큰 선물은 준비 못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형님이 주신 용돈에 조금 더 보태서 쓰세요 그리고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할 테니까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시고요 일부러 장모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찾아온 거니까 많이 드세요 장모님은 저에게 선물을 건네봤자마자 봉투를 확인하더니 그 안에 5만 원짜리 두 장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는 웃던 얼굴에 누가 침이라도 뱉은 듯 표정이 완전히 표독스럽게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죠 자네 지금 장난하나? 아니 이거 무슨 애들 과자값도 안 나오는 거 주면서 꼴랑크 생색을 내고 앉는 건가? 내가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원 야, 날 무시를 해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10만 원짜리 겨우 들이밀면서 용돈이네 뭐네 생색 내고 난리야 네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딸랑 10만 원 준비를 하냐? 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그래,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나를 여태까지 그냥 딱 달랑 10만 원짜리로 보고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장모인 나한테 몇 개월간 연락도 없었던 거 아닌가? 더러워서 진짜 누굴 거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흥! 아니지 아니지 내가 미친 거지 거지 새끼한테 무슨 밥 얻어먹고 생일 용돈을 얻겠다고 에이, 기분 더러워 야, 됐어 이거 가지고 가서 너나 실컷 써라 가지고 가서 손주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해 장모님은 그 돈을 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는 아예 돈을 밥상머리 위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에 황당해서 저는 반격을 하려는데 아내가 먼저 나섰어요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 연락도 하기 싫었던 거야 알아요? 진짜 사람이 해도 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뭘?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어? 어디 말해봐 내가 잘못한 거야? 어? 장모님은 급기야 저한테 다시 한번 사태질을 해가며 말을 했고 거기에서 저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 장모님이 한참 잘못하셨네요 장모님은 정말 구제불능이세요 사람이 참 한결같은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 개념이 없으십니까? 저도 이젠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저는 장모님과 상종도 하기 싫어서 밥상 위에 던져진 채로 그대로 올려져 있던 돈도 다 냅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기치도 못한 인물이 장모님의 참교육을 아주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와 아내는 아주 유쾌, 상쾌, 통쾌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죠 할머니, 그 돈 진짜 저 과자 사 먹어요? 뭐, 뭐라고? 그 돈 진짜 저 과자 사 먹냐고요 아까 우리 과자 사 먹으라고 하면서 그 돈 밥 위에 던졌잖아요 우리 아빠가 과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맨날 과자 조금만 사주고 그랬는데 이거 있으면 저 과자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싸, 고마워요 할머니 이 돈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내 동생도 맨날 사탕 사달라고 졸랐는데 이걸로 제가 사줄 거예요 이 말을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저의 11살 되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제가 장모님과 많이 싸우고 장모님이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에 항상 저나 아이 엄마한테도 외할머니는 싫다고 몇 번이나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주었던 장모님과의 대립이 그 아이에게도 느껴졌었는지 아예 장모님이 난리를 피운 그 현장에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제 아들이 얼른 그 5만원권 두 장을 주우려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어쨌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우스워 죽겠어요 이야 어딜 들고 가? 내 10만원 내놔 이게 어디 어른 돈을 갖고 튀려 그래? 할머니가 버렸잖아요 이 돈 그리고 우리 과자 사 먹으라고 했으면서 왜 또 못 가지고 가게 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뭐 줬다가 뺐으면 치사한 거라고 했어요 줬다 뺐는 사람들이 제일 치사하고 한심한 거라고 했다고요 할머니 한심해요 할머니 치사한 사람이라고요 뭐 뭐라고? 한심해? 치사해? 이게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얘가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어? 너네 도대체 뭘 가르친 거니? 어?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돈은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부모님 돈은 더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생각하거나 쓰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자 먹고 싶고 장난감 가지고 싶을 땐 한 번 더 꼭 참고 꼭 필요할 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돈은 100원이라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땅 파도 100원 안 나온다고 그리고 할머니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우리 동생 아플 때마다 안아주고 저한테도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멋있는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힘들다고 맨날 안마해주고 우리한테는 맛있는 요리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아빠한테 맨날 뭐라고 해요? 할머니 미워요 할머니 싫어요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싫어요 나중에 저 커서 할머니 안 볼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잘못하면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도 할머니한테는 용돈 하나도 안 줄 거예요 할머니만 무시할 거라고요 뭐, 뭐야? 이야, 니네는 애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평소에 애가 뭘 보고 자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우리 아들의 똑부러지는 도발에 장모님은 귀까지 빨개지며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도 이때는 속이 다 시원해서 우리 아들한테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아이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때 또 우리 아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손자 말을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하냐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하고 달라가지고 말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다고 하더니만 아주 그냥 그게 딱 우리 손주였구먼 자네 아주 그냥 애를 똑부러지게 잘 키웠어 이거 인물 되겠다, 인물 허허허허허 이리 와라, 우리 손주 이 할애비가 용돈 더 줄게 이걸로 과자 먹고 싶은 거 잔뜩 사 먹어라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하면서 용돈으로 5만 원을 더 주셨고 거기 신난 아들은 아주 그냥 날아갈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싸, 아빠, 할아버지가 5만 원 또 주셨어요 아싸, 15만 원 생겼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니까 장모님은 완전히 삐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장모님은 집으로 가버리셨고 저희도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를 할 순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들 파악원한 뒤 저는 우리 아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연아, 아까 외할머니한테 왜 그랬어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 저도 알아요 아빠가 평소에도 제가 조금이라도 외할머니 나쁘게 말하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할머니가 아까도 아빠한테 화내고 나쁘게 말했잖아요 평소에도 아빠한테 자꾸만 뭐라고 하고 화내고 하는 거 정말 싫었는데 아까도 외할머니가 또 그래서 진짜 미웠어요 맨날 엄마가 아빠한테 어깨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말 듣고 아빠 어깨 피세요 외할머니가 아빠 미워해도 아빤 저한테 최고의 아빠예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마냥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커서 아빠 위할 줄 아는 녀석이 됐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우면서도 고맙고 아깝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평소에 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성숙한 아이이긴 했어요 또 항상 동생이 뗐으면 양보하고 달래줄 줄 알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주는 오빠일 만큼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도 바르고 똑똑한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보다는 우리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니 본인 할 일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그 면모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대로 장모님에게 한 방 먹여줄 수 있었네요 그 뒤로 장모님은 또다시 삐져서 저희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우리 집에 왔고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이 집에 장가 들고 나서 딱 두 번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로 방문을 한 거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까지 오는 분이 아니었기에 장모님의 방문이 상당히 의아했죠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삐져서 연락도 안 하고 있던 분이었기에 그분의 방문이 더 이상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우리 아내한테 막 하소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나 진짜 첫째 때문에 미치겠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인데? 아니, 네 형부 사업하는 거 있잖아 요즘 그 사업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1억을 빌려줬거든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건데 니네 아빠가 귀농하기 전에 퇴직금으로 1억 받아놓은 거 내가 시골은 믿을 곳이 안 된다고 따로 관리하겠다고 가지고 있던 게 있었거든 근데 첫째 사이가 하도 힘들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줬어 그러고 나서 얘가 갚겠다고 한 날짜가 다 돼서 돈 달라고 했더니 글쎄 돈 없다고 아예 쌩 가고 있잖아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나 네 아빠 알면 아주 그냥 큰일이다 큰일 뭐? 1억을 빌려줬다고요? 아니, 아빠 퇴직금을 왜 건드렸어요? 엄마 진짜 미쳤어? 아, 그럼 어떡해 네 언니가 자기 남편 다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아, 나 진짜 이거 니네 아빠 알면 큰일 난다 이제 어떡하니? 아니, 언니도 옷가게 잘하고 있고 형부도 사업 잘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형부 사업은 갑자기 왜 힘들어진 건데요? 아휴, 나도 이제 알았는데 니네 형부가 글쎄 지금까지 개인 사업 한다고 했었는데 네 언니랑 결혼하고 나서 사업을 바꿨나 보더라고 네 형부 그래서 지금은 술 장사 한단다, 술 장사 그것도 여자들 끼고 노는 술 장사 그 남자들 왜 들락날락거리는 술집이 있지 않니? 하여간에 얼마 전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했었다는데 그게 걸려서 영업정지 당해서 난리가 났었나 봐 그래서 지금 장사를 못해서 돈이 없단다, 돈이 네 언니도 그렇고 형부도 그렇고 지금 아예 잠적했어, 잠적 엄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형부는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고작 그 용돈 얼마씩 주고 하는 거에 혹해서 아주 우리 첫째 사이가 최고네 그랬는데 그거 다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었어 이제 어쩔 거야? 아휴, 몰라 네가 좀 니네 언니한테 가서 돈 좀 받아와주면 안 되겠니? 이것들이 내 전화도 안 받아 아예 그냥 쌩 간다고 엄마 전화도 안 받는데 뭐 내 전화는 받겠어? 아이고, 그럼 내 돈들은 다 어쩐다니, 어? 그동안 내가 진짜 말은 못했지만 네 언니가 옷 가게 안 된다고 2천 빌려가고 또 뭐 한다고 3천 빌려가고 그것도 다 못 가꿔서 지금 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것마저도 못 받게 생겼다 나 어떡하니, 어떡해 아니, 전엔 1억 개 빌려주면 잘 갚길래 내가 그거 믿고 빌려주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 끝이야 장모님은 그동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처형 부부에게 돈을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있었고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언니도 그동안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잘하는 척 했던 거네 아휴, 내가 뭘 했어 진짜 사람은 인성이라고 했죠? 우리 남편 봐봐 어디 우리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손 벌린 적 있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외모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엄마, 우리 남편한테 그동안 무시하고 비하했던 거 사과해요 빨리 엄마, 그거 진짜 뿌린대로 거둔 거예요 알아요? 아, 또 무슨 사과를 하라고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넌 뭘 또 그걸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 그럼, 나 언니한테도 전화 안 해보고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다 잃을 거예요? 아빠 알면 좋겠어요? 나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알았어 네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어 네 아빠 알면 큰일 난다 아휴, 김서방 내가 정말 잘못했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널 못 알아봤었어 근데 자네도 좀 생각을 해보게나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배경 안 좋고 직업 안 좋은 사람한테 딸 시집 보내고 싶겠는가? 자네 같으면 안 그러겠어? 근데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게 다가 아닌데 내가 무지했어 미안하네 용서해 주게, 김서방 장모님은 그제서야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근데 장모님은 정말로 후회를 하셨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을 했죠 장모님, 네, 저 많이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형님이랑 저 비교하시고 저 무시하시는데 장모님 때문에 이 사람이랑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은 나를 최고의 남편감, 최고의 신랑으로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보고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장모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저도 우리 딸이 볼품 없는 놈한테 시집 간다고 하면 막아서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외모나 배경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자체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라도 아셨으니 저를 사위로 앞으로는 잘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게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알았네, 알았어 그건 당연하지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그날 장모님과 화해를 하고 나서 아내는 장모님이 뜯긴 돈을 찾으러 처형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아내와 처형이 대판 싸운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거의 머리채 잡고 싸우고 돈 안 갚으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처형은 꼼짝도 안 하고 결국에는 장모님에게 돈을 안 갚은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 장인어른의 귀에까지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장인어른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구나를 소름끼칠 정도로 느끼게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장모님 집으로 가서 깽판을 치시고 장모님에게 있던 통장과 모든 돈을 다 뺏어오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혼하지 않고 집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명의까지 싹 다 장인어른의 명의로 돌리신 듯 했죠 그리고 큰딸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을 거라면서 거의 호적에서 파기 직전까지 가고 지금은 아예 연을 끊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아예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신 상황입니다 혼자서 떨어져 살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면서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아예 시골로 데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만큼 장인어른은 강단히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때 장인어른께 끌려가는 모습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배꼽 빠지게 웃긴데요 장모님 경기도 집이 장인어른으로 인해서 한바탕 난리가 나면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어요 장인어른은 그렇게 깽판을 치고 나서 집이며 재산이며 모두 다 장인어른께 돌리고 나서 저희 집에 계시는 장모님을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당신 당장 짐 싸서 따라 나와 나랑 같이 시골로 내려가 당장 뭐라고요? 아니 내가 시골로 어떻게 내려가 거기는 마트도 없고 주변에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는데 아니 옆연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장 나랑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 거 아니면 이혼해 그리고 당신한테 돌아가는 재산은 땡전 한 푼도 없을 테니까 어디 빈털털이를 쫓겨나고 싶으면 여기 계속 있겠다고 해봐 아이참 알았어요 내려가요 내려가 그렇게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단호한 말에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장인어른의 따뜻한 면모만 보다가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내의 강단 있는 모습이 다 장인어른에게서 나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웃겼는지 아내와 저는 한참을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 장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서 나름 잘 지내고 계시는 듯 했어요 물론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장인어른께 꼼짝도 못하고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나름 안정을 잘 찾으신 듯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장인어른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장모님이 장인어른과 함께 밀짚모자를 쓰고서 함께 밭을 일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와는 모든 사건들 이후에 사이가 좋아져서 한 번씩 시골생활이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 모습도 참 귀엽고 보기 좋은 요즘입니다 얼마 전에는 장모님하고 또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왜 자네를 몰라보고 그렇게 막대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나한테 잘하는데 말이야 우리 딸보다 나은 사이를 내가 몰라보고 그렇게 막대해서 미안하네 김서방 이제는 자네가 최고야 우리 남편이랑 딸보다도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또 우라가 터지는데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네 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거지 뭐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 것을 그래도 나에게는 자네가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장모님은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셔서 저를 최고라고 말씀하시고 지내세요 장모님도 장인 어른도 큰일을 치르고 나서 그래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형 내는 그 뒤로는 아예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앞으로는 장인 장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우리 가족들과 즐겁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만 뿌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늘 좋은 것 뿌리고 또 거두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